진짜 오랜만에 전시회 관람 왔어요 대문에 야옹이 간판이 반겨줘서 그냥 좋았어요 아래에 전시된 것도 작품인데 무지한 저는 그림만 봤어요 아래에 전시회가 나왔어요 아래에 전시회의 손실을 내놓은 거 같아요 아이애라 아래에 전시회의 손실이 너무 좋아요 저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사라 고양이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. 우주가 넘어가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을 빨리 가야겠어요. 전시회에서 고양이 두 마리 입양해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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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